지금부터 AWS의 도메인 관리 서비스인 라우트 53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AWS의 기본 사용법 수업과 도메인 네임 시스템 줄여서 DNS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AWS와 DNS가 무엇인지 잘 모르신다면 이 수업들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이미 알고 계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되겠죠 컴퓨터와 컴퓨터는 숫자로 된 IP 주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해요 그런데 IP 주소를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IP 주소에 도메인 이름을 붙여서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 도메인 네임 시스템 줄여서 DNS입니다 AWS의 라우트 53은 바로 이 DNS를 서비스화시킨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분은 도메인 네임을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한 도메인 네임과 또는 이미 가지고 있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매칭시키는 관리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라우트 53은 AWS 여러 서비스 중 서버의 성격을 가진 서비스들 예를 들면 S3나 EC2나 이러한 서비스들과 쉽게 연동이 됩니다 또 고급 기능을 이용하면 도메인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서비스로 부하를 분산하는 영어로는 로드 밸런싱 하는 작업도 저렴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됐나요?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 seconds 언어 차이aland 수 감사합니다.